다음은 쉽게 접하게 힘든 교육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글로벌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최초 흑인 국무장관 코로나로 별세, 우리에게도 익숙한 사람이죠. 소식 전해주시죠. 아들 부시인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당시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국무장관을 올랐던 콜린 파월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숨을 거뒀습니다. 1938년생 자메이카 이민 이세인 파월 전 장관은 뉴욕 시립대 학군단을 거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며 본격적으로 군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베트남전에서 훈장을 받으며 인정받기 시작한 파월은 아버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1989년 흑인 최초이자 최연소로 합참의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후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고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흑인 최초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파월은 아들 부시의 2기 행정부까지 국무장관 자리를 지키며 대외 정책을 주도했는데요.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침공이라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또 보유했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정치권과 거리를 둔 채 군인으로서 제야에서 지내던 파월은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되며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아들 부시는 파월의 사망 직후 성명을 통해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추모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백악관의 조기를 개양하며 파월은 위대한 미국인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외 정책 파트너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학부모가 너무해라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뭘 잘못한 모양이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마스크와 백신을 두고 보수 성향의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이런 반발이 점점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 등 현지 언론에 학부모들의 각종 반대 운동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교수와 교사의 기고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백신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등하교 시간에 시위를 벌이며 마스크 착용은 아동학대라고 학생들을 위협했고요. 또 백신 뿐만 아니라 비판적 인종이론과 트랜스젠더 담론 등 진보적 의제를 가르치는 걸 반대하기 위해 학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학부모도 많았습니다. 이 같은 보수 성향 학부모들의 거친 행동에 중도 성향의 학교 운영위원들이 사임을 하는 등 교육 현장의 파행이 거듭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냥 입김이 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백신에 반대하는 의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함을 지르고 상대를 위협하기까지 하는 학부모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선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결국 학생들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법도 배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맹목적으로 백신과 인종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반대하는 학부모들 대신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학부모나 공중보건에 전문성이 있는 이들로 학교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자신이 믿고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말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대화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교육 정책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 학생 자살률 역대 최고라는 안타까운 소식인데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탓에 학교를 못 가서 정신건강을 위협받는 학생이 많은데요. 일본도 타격이 컸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끄는 6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 청소년은 415명이었는데요. 1974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직전의와 비교해도 무려 31%나 증가했는데요. NHK 등 현지 언론은 가정과 질병뿐 아니라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교육관계가 느슨해진 것을 원인으로 주목했습니다. 실제 일본 문부성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19만 명이 30일 이상 학교 수업을 받지 못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팬데믹이 학교와 가정환경에 변화를 일으켜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줬다며 학생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느 나라는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은데 어른들이 좀 더 잘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 기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